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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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팀이 브라이건을 처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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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 기상캐스터 배혜지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됩니다 탈병시장 스토리 안남자가 바로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파란 틈에 포탑이 오고 있습니다.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는 모자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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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